우크라이나 침공 21재를 맞은 러시아의 전쟁 물자가 고갈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미국과 영국 전현직 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자 러시아 측은 최근 중국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에서 14일 이내 물자가 고갈돼 결국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퇴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직 유럽 주둔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중장은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작전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열흘가량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작전 한계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격할 탄한도 또 인력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도달하고 난다면 러시아군은 물자 부족으로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국방부의 한 고의 소식통은 러시아군이 완전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0일에서 14일 남았다고도 전했습니다. 10일 후쯤이면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영국군 최신 첩보상 분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가 우크라이나의 저항력이 러시아의 공격력보다 더 커져야 될 때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 치욕의 전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올렉시의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현지 매체를 통해 전쟁은 러시아의 물자가 바닥나는 5월 초쯤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 보좌관은 우리는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며 앞으로 1, 2주 안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러시아 군대가 철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지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이용한 말에 따르면 러시아 측이 중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입니다. 한편 러시아 군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원과 관련해 모든 것이 블라디미르프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전 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러시아 군에 함락된 지역은 남부 항구도시 헤르손이 유일한데요. 러시아 군은 멜리토플과 마리우폴 함락에 몰두한 나머지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 폭격을 가해 현재 국제사로부터 더 큰 지탄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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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